1화 우와아, 딸기 안녕 끝까지 열어봐 끝까지? 5, 2, 3 5, 2, 3 오! 농장과 따뜻삼 오, 잘 살아있네 그럼 여기서 계속 해봐도 되나? 음, 이 안은 따뜻하네 다행이다 딸기 반가워 고마워 딸기야 꽃 향기가 엄청난데 딸기야 엄청 반가워 안녕 딸기 딸기 비닐하우스 대신 원터치 텐트하우스 지금 아침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럼 문을 살짝 열어줘야겠다 여기 말고 옆에 어이구 이거 좀 잘 닫아봐 할 수 있겠어? 응 여기 여기 여기? 응 뭐가 꼈나? 손이 좀 짧아서 이제 뭐가 낀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해봐 안 애가 진짜 따뜻하다 오 오 좋아 얘네들은 추우면 안 돼서 문을 닫아줘 땡기지 말고 밑으로 내려야지 여기 지퍼가 닫힐 수 있게 그렇지 아주 좋았어 끝까지 닫아주세요 좋았어 여기를 열어주는 거야 여기를 햇빛이 들어오게 여기도 지퍼가 있거든 이렇게 해봐 지퍼를 열어봐 좋았어 그렇어 햇빛 받아라 햇빛 받아라 햇빛 받아라 햇빛 받아라 햇빛 오오 여기 예쁜다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잘 자라라 꼬춤이 하고 있네 아무튼 oudly,oudly,oudly,oudly,oudly